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익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일요일이고요 당장 내일부터 장이 시작이 되어지면 7월 1일이죠 그러면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제가 하반기에 가장 집중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꼽으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투자 포인트 또 중요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이번에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상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상반기에 수익률이 좀 어떠셨나요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내가 수익을 많이 못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을 보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AI라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기류에 편승을 해서 지금 AI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가 이 데이터 센터 증가로부터 나온 전력 공급 전력 기기 그리고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전선 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SMR이라든가 또 원전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탔다라고 하면은 이런 섹터별로 해서 이 종목들을 대응했을 때 수익을 분명히 가져가기에 수월했던 장세였을 겁니다 자 24년 상반기 흐름이 그랬어요 물론 이제 K뷰티라든가 뭐 K푸드라든가 이제 그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몇몇 바이오 종목들의 이런 상승들도 있었고 HR도 이번에 한번 올랐었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런 거는 이제 격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심에서 이 시장 중심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AI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핵심 키워드에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세였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올해 이 흐름에 잘 탑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수익을 보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 평균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상승률이 40%가 넘어갔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마이너스 3% 훨씬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빠지는 거는 빠지는 그래서 주도주 위주의 이런 강세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상반기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익을 못 봤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일단은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버려야 되는 거는 본전 심리, 원금에 대한 회복 심리 이 부분은 꼭 놓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만들고요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가 망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실수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본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은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두산 애너빌리티로 정말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그런 큰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또 제가 메스타점 그리고 올라갈 때 목표, 목표가 1차 목표가, 최종 목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런 대시세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죠 2009년 바라카 원전 아랍 에뮬레이트 바라카 원전의 4개의 원전을 이때 사업규모가 47조였는데 이 4개의 원전을 첫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때 큰 대시세가 한번 나왔고 우리나라 원전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이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탈원전의 이 시기를 거치고 나서 최저점을 찍고 2123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 바닷건에서 다시 추세를 돌리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2020년부터 해서요 지금 24년까지 거의 4년에 걸쳐서 물량을 새롭게 매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이 주가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7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요 7월 14일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 체코 원전 30조 프로젝트에 이 팀코리아로 지금 참여를 했죠 한수원과 이 두산 애너빌리티도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 간에 자 양국 간의 대결인데 만약에 체코 정부가 심사가 다 끝났습니다 7월 14일 이전에 만약에 이 30조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이 수주를 우리나라에 대해 맡게 되면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다시 한번 15년 만에 이 원전 수출을 다시 하게 되는 역사적인 굉장히 큰 이벤트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전 섹터에도 엄청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국가에도 굉장히 큰 경사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우리나라 방송 3사 이 방송 3사로부터 계속해서 연일 보도가 이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식장에서 주가가 반영할 건데 자 그때 가장 크게 가는 종목 자 그때 가장 주도주로 가는 종목이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가 될 거예요 자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잠깐 팍 올랐다가 팍 빠지는 종목들이 있겠지만 자 이런 거 말고요 자 실제로 수익이 수혜가 받으면서 실제 숫자가 찍히는 자 숫자가 찍히는 실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 바로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가 지금 이 구간에서 자 매집을 끝내놨고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차트를 한번 더 땡겨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지금 차트를 이렇게 단기 고점을 한번 볼게요 자 차트 사람으로 봤을 때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삼각수렴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 부분들 이 부분 이게 삼각수렴입니다 자 삼각수렴의 끝단에서는 방향성을 크게 보이는데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삼각수렴 끝단에서 상승했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이 삼각수렴 두 번째 삼각수렴은 더 크고 더 강하죠 길죠 그런데 이미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삼각수렴이 이 정도의 상승을 불러왔다면 자 지금 이 정도의 삼각수렴은요 적어도 곱하기 3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주가가 다시 크게 올라갈 때 이 3만 800원대에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서 이 신고가 랠리로 갈 수가 있는데 자 그 주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체코 30조 원점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7월 14일 이전에 발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막 2주인지 안 남았어요 자 이제 내일부터 하면 7월 1일이죠 자 7월 1일인데 자 7월 1일에 있어서 이제 2주가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체코 수주를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됐을 때 여기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영국과 폴란드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트리키에 이런 유럽 국가들이 계속 이 원전 건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인데 이미 건설을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원전들의 수주를 우리가 지금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게 이 체코 원전이 됩니다 체코 원전을 우리가 따내게 되면 이 이후의 원전들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점이 분명히 붙겠죠 그런 과정에서 추가 원전에 대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이 부분이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대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대시세는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2009년 바라카 운전을 받았을 때 이 대시세 다시 한 번에 제2의 전성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보다 여기서의 지금 이 재료가 강도가 훨씬 더 큰데 왜 그러냐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반기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핵심 키워드가 AI죠 AI로부터 쭉쭉쭉쭉쭉 와서 지금은 뭐예요? 원전인 겁니다 원전, 에너지 지금 AI가 처음 발생이 됐을 때 1월 달에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반도체 쇼티지 AI 때문에 반도체가 부족해서 반도체에 관련해서 엄청나게 시세를 가져갔죠 그런데 이거는 일단락이 됐습니다 지금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많이 늘리면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은 이미 해결이 됐고요 이제 해결이 해야 되는 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력 부족 에너지예요 지금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공급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급을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원전이다 SMR 같은 이런 소형 모듈형 원전인데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지금 유턴을 하고 있는 이유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짓는 데 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공기가 SMR도 상용화가 아직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당장에 필요한 전력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슈가 되겠죠 24년도 25년도 AR부터 나오는 이런 테마드 흐름이 나올수록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대시세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해결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단기간에 그런데 그 전까지는 투자 심리 기대감을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여기서 47조 원의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4기를 수출한 것과 여기는 30조의 4기죠 수출한 것 플러스 추가적인 부분들 계속 나라들이 있다고 했고요 여기에 또 대형 호재인 SMR 뉴스태파워 관련해서 50조 SMR 프로젝트를 하는데 뉴스태파워가 스타트업일 때 두산 애너빌리티가 두 번에 거쳐서 투자를 했죠 그래서 뉴스태파워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지금 주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그런 권리를 이번 50조 사업 프로젝트에 얼마를 지금 공급했는지에 대해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6월 27일 날 재공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에 공급했다 공시를 한 게 아니고 다시 3개월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3개월 뒤에 재공시하겠다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기대감과 상반되게 나오는 공시가 나오면 실망 매물이 다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시가 나오기 전에 한 번 뺐다가 그 다음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별 이상 없이 오히려 금요일 날은 주가가 21선 위로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거의 주가 조정 없었죠 지금 이걸 악재 삼아서 한 번 더 흔들 수가 있는데 흔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흔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 14일 날 버티고 있는 대형 호재가 결국에는 주가의 변동성을 더 이상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만 하더라도 7월 14일 날 기대감에 주가가 더 빠지면 오히려 매수하려고 지금 눈을 시뻘없게 뜨고 있는데 지금 많은 매수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게 많은 그런데 세력 입장에서는 고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서 따져보겠죠 내가 더 주가를 뺐을 때 득일지 실일지 그런데 이게 득보다 실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지면 본인들의 물량이 더 털린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주가 조정이 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 있게 여기서 비중을 좀 채워가면서 지금 올라갈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몰빵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단기 이런 악재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응을 해야 될 때 필요한 현금은 꼭 갖고 가세요 갖고 냅두세요 그래서 이런 비중도 같이 안내 드렸는데 21선 기준에서 이제는 이때는 19,000원 부분이었죠 지금은 2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슈팅이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감안하시고 신규 매수든 추가 매수든 여러분들 괜찮다라고 좀 보여줘요 그래서 7월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대응하시고 올라갈 때 1차 목표가는 기대감에 먼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 3만 8백원대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돌파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최종 목표가는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족보에다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체코 원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 정말 이런 큰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1차 목표가 먼저 기대감에 오르면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는 끌고 가시면서 이 수익을 봐야 되는데 이런 최종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료 안에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타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드리는 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리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받아보고 싶다 함께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일단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이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면은 타점부터 이런 코멘트 그리고 이슈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신 것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실 거예요 혼자서 판단이 잘 안 되실 때 제가 여기다가 이 코멘트 달아드리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수익 가져가시는데 좀 편안하고 수월하실 거다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여기서 주주님들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실 것보다 훨씬 괜찮다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같은 방향성을 보고 갈 때 좀 많은 시너지가 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같이 동참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입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두산 입장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장이 어렵다고 하시면 지금 이거 족보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AI 전력 관련해서 SMR 관련해서 이번에 공시를 좀 늦췄는데 3개월 공시를 늦췄던 이유는 이번에 체코 원정 관련해서 큰 시세를 가져간 이후에 지금 3개월 뒤면 9월입니다 그러면 6월 지났고요 7월, 8월 7, 8월 계속해서 체코 플러스 폴란드 있죠 폴란드에서 40조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7, 8월 충분히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잠시 쉬어가다가 9월 달에 SMR로 다시 시세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런 전략이 좀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공시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죽이기 납품은 했어요 납품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한다라는 건데 이제 얼마에 했냐 이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기대감의 주가가 한 차례 올라서 52조 신고가를 돌파했던 이슈가 바로 SMR 이 이슈였죠 그만큼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결국에는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체코 원전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이런 대형 호재가 두 개가 같이 엮여있으면 여기서 시너지가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이 엮이면서 역광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그냥 크게 올라간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따로따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일정을 좀 나눴다 그리고 뉴스태파 50조 그 다음 빅테크들의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워렌 버핏, 아마존 SMR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장관이 지금 SMR 관련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너네들이 공동구매해가지고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로부터 오는 전력을 수요를 감당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나라에서 하기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강하게 예고하고 있는데 SMR이 지금 분명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지금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년 만에 수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굉장히 파급력 있는 이슈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해서 기대감에 먼저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결과 나온 이후에 초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이 왜 여기서 우리가 배팅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률을 가지고 배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여기다 넣어놨기 때문에 꼭 보시라는 거고요 자 뉴스나 공시에 나와 있지 않았던 내용들도 여기다가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두산 자 족보라고 문자 주세요 자 위에 번호로 함께 하실 분은 두산 족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받아보시면은 여러분들 적어도 한 세 가지 이상은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걸 보시게 되면 아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그리고 여기서 조정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끝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 여기서 올라갈 때 짧게 10% 20%에 만족하고 끝날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시세 끌고 가면서 수익을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큰 시세는 자 계좌를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컨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시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차피 바닥에서 끝까지는 못 먹어요 중간에 끊어 먹더라도 이런 끊어 먹는 과정에서 두세 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강한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체코 정부에서 현지에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수원이 거절하지 못할 덤핑에 가까운 가격을 제한을 하면서 지금 체코 정부가 거절하지 못할 거다라고 현재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많이 불안하죠 공기도 계속 못 지키고 있죠 영국의 힝클리 원전 벌써 3년 지연시키면서 27년에 했던 걸 3년 지연해서 30년으로 늘렸어요 이에 따라서 77조 원이 지금 손실이 나버렸고요 이거는 영국 정부가 발주처인 영국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13년 그 다음에 노르방지 10년 지금 계속 지연을 합니다 지연을 할수록 공사비는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수 없게 없는 거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가 최대한 약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정부가 지금 많이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우파가 지금 득세를 하면서 지금 의회가 조기에 그죠? 의회가 해산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기에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30일날 지금 이제 결과가 내리면 나오겠죠 지금 30일날 총선이 치러졌을 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의 원전 정책도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유럽 시장의 블랙시트 이후의 최고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체코 그리고 또 영국, 폴란드 원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프랑스에다가 안 맡길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맡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우리나라는 가격부터가 맞습니다 2기에 15조죠 2기 한 묶음으로 곱하기 4기니까 30조면 딱 맞아요 3코 프랑스 60조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맞는다 그래서 공기면에서도 가격면에서도 기술력에서도 경쟁력이 앞서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 이슈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함께해서 들어오실 분들은 입장 그리고 족보 받아보실 분들은 족보라고 문자 주셔서 정말 큰 수익 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 제가 일단은 영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매수 타점이랑 1차 매도가 그리고 이 필요한 부분들 다 보내드리니까요 장이 시작하기 전에라도 여러분들 문자 주셔서 지금 꼭 확인하시고 월요일부터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이 보시면 좋은 종목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드리는데 두세 에너빌리티랑 같은 지금 이 협력사입니다 두세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두세 에너빌리티는 지금 시가총액이 13조가 넘어가죠 무거워요 그래서 중소형 종목인데 지금 바닷건에서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죠 세력들이 지금 들어왔고 바닷건에서 고점과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앞에 있는 분량을 공격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일정이 명확하죠 재료 이슈가 역대급이고 세력주고 단기 수행이 가능하고 신고가로 갈 텐데 지금 두세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갈 때 테마성으로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진 종목도 말고요 같이 숫자가 찍히면서 가는 종목 그런데 얘가 100% 간다고 하면 얘는 이런 큰 변동성을 가지고 200% 30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기의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중소형 종목 이거 받아서 한번 해보실 분들은 제가 표현한 대장이라고 해놨어요 대장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따로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비중을 일부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소액이다 그러시면 이쪽으로도 담아보시는 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것도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지리는 것들이 다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가져가시는데 도움 됐다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 조회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도 채널이 성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도 유튜브로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조회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제가 이 선물 하나 더 드릴 건데 세력주 포착 검색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기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검색기인데 말 그대로 지금 세력주를 검색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세력주로서의 조건들을 여기 내용에 넣어놨고요 이 내용 조건에 맞춰서 종목들이 이렇게 하나씩 포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수익을 굉장히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세력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돈 세력주의 돈이 얼마나 지금 여기다가 쏟아붓고 있는지 거래 대금 그리고 거래량 우리 주가가 올라갈 때 단기 상승률 그리고 세력선을 돌파하는지 세력선 돌파 여부 장기 이평선 그죠? 제가 보는 중요한 이평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기술적인 지표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여기다가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절대 할 수 없고 이 세력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 세력주의 8알 이상이 이 검색기에서 포착이 되어져요 그래서 최근 시장을 주도를 하는 했던 그런 세력들의 패턴들이 이 트렌드에 맞게 반영이 되는데 이 바닷건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얘네들이 목표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300%를 내가 올릴 거다 그러면 그런 과정과정마다 거쳐가는 그런 과정들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기 구간에서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진다든가 보린저 상단을 돌파하고 세력선을 뚫는다든가 일부 죽었다가 다시 돌파를 한다든가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 종목이 포착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럴 때 초기에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하면 이 나머지 상승 구간을 수월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 주도주나 아니면 SA급 재료가 엮였을 때 종목들이 포착되어진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수익이 정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나는 거 좀 보시면요 성과 검증 다시요 성과 검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요 성과 검증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에 24개의 종목이 검색이 됐습니다 전체 24개 중에 상승이 20개 부합이 하나 하락이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 종목 비율이 83.33% 8할 이상이 확인됐죠 그래서 기간 수익률이 1개월, 3개월, 6개월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446%, 347%, 279%, 260%, 244%, 106% 밑에도 있는데 일단은 편차가 좀 있더라도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바닥에서 포착이 됐을 때 잡은 이후에 아무 데서나 매도를 해도 익절이 가능하다는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지금 중요한 거로는 말씀드리면 24개요 6개월에 24개면 한 달이면 몇 개요? 4종목이죠 그러면 일주일이면 한 종목입니다 그럼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응을 하셔서 상승 종목 비율대로 10개 중에 8개 올라가는 건 끌고 가시면 수익을 보시면 되고 한 두 개 빠지는 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가성비가 높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이어가실수록 어떻게 돼요? 계좌를 수익권으로 전환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써보시면 완전히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검색기 여러분들께 공의를 좀 드릴 건데 한번 써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기라고 문자를 주세요 검색기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꼭 가져가시고 제가 여기에 설정방법 그 다음에 사용방법 다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한번 해보시다가 천천히 늘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게 이제 잘 맞는다고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게 검색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색기 정말 중요하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기라고 문자 주세요 위에 번호 동일합니다 검색기든 일단은 대장주든 텔레그램 입장이든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든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계속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여전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도 구독자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월달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 7월달 여러분들이 또 기분 좋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정말 시작하시는 좋은 7월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말 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